이집트에서 일어난 진천중앙교회 성도들의 폭탄 테러 피해와 관련해 인솔자들의 살신 성인이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주장이 현지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. 백낙균 기자의 보도입니다. 여행사 대표인 제진수 씨는 테러범이 버스에 탑승하려는 순간 곧바로 테러범을 밀쳐내 버스에 타고 있던 많은 성도들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제 씨는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왔으며 한인사회에 적극 활동해왔다는 것입니다. 여행 가이드로 함께한 김진규 목사도 파편을 온몸으로 막아내 더 큰 희생을 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사실은 현지에 도착한 김 목사의 큰형인 김진성 목사가 진천중앙교회 성지술래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. 두 사람의 희생이 없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 것이라는 것이 현지의 분위기입니다. 두 사람의 희생정신이 알려지자 김진규 목사의 SNS에는 김 목사의 값진 희생을 높이 평가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아직 할 일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빨리 가셨느냐. 선교지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들떠하며 신나하던 목소리가 아직 생생한데 등과 같은 글을 남기며 애도하고 있습니다. 김진규 목사는 오는 3월 선교 훈련을 떠나기 전 바울의 선교지 탐방을 겸해 일행과 동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. 김진규 목사는 목포해양대와 백석대 신대원을 나왔으며 삼형제가 다 목회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김 목사는 지난해까지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에서 3년간 부목사로 재직하다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 올해 초 사임했습니다. 시채널 뉴스 백락균입니다.